그리고 63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63번 문제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다.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잘 나오지 않는 문제들이 앞에 첫 번째 문제 빼고 2번과 3번이 바로 또 잘 나왔다. 그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힘들게 느껴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뭐 이랬던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속수명시험은 150도에서 실시되고 MTBF는 100시간으로 추정되었다. 활성화 에너지 델타 H가 0.25이고 그리고 가속계수가 4로 돼있다. 그죠? 4이면 정상작동 온도는 약 얼마인가? 아리니우스 모델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켈빈 온도는 이렇게 돼있고 절대 온도는 그리고 상수값은 이렇게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면 이 문제는 가속계수가 있지. 그죠? 가속계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속계수를 엑셀레이터 팩트라고 해서 AF라고 그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 AF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E에 델타 H입니다. 나누기 K로 나눠줍니다. 상수로 나눠줘요. 상수로 나눠주고 온도가 이제 들어가는데 정상 온도 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우리가 스트레스를 가한 온도 분의 1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공식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이 문제는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가속계수가 얼마였냐 하면 얼마라 그랬죠? 이게 4라 그랬잖아. 그죠? 하나씩 넣어보게 되면 4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E에다가 델타 H가 얼마냐 하면 0.25라 그랬죠? 0.25가 들어갈 것이고 나누기 K는 좀 길다. 그죠? 상수값인데 K는 넣어보면 8점 얼마냐 하면 6.17입니다. 8.61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성 이렇게 돼 있는 거죠. 10에 마이너스 5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정상 온도 이걸 구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정상 작동 온도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TN 이걸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 마이너스 5성 스트레스를 구하는 거는 뭐냐면 150도라고 돼 있죠? 가속수명시험에서 150도에서 실시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150을 더하면 안 됩니다. 150만 더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온도라는 거는 절대 온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 온도. 그렇기 때문에 273을 더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더하기 273을 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 값 굉장히 귀찮다. 그죠?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2901이 나옵니다. 2901 이걸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4는 이렇게 돼 있지. 그죠? 2에 2901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정상 온도 분의 1 마이너스 스트레스를 가 있는 거니까 이거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23이 나옵니다. 150에다가 273을 닿으면 되겠죠? 그러면 423 423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로 돼 있으니까 이거 없애줘야 되겠죠? 1을 없애는 방법은 ln을 양쪽에 취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ln 4가 될 것이고 그러면 2는 없어지니까 이게 앞으로 떨어지니까 2901 이렇게 되겠죠? t에 n분의 1 마이너스 42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면 되겠죠? ln 계산기에 그대로 입력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거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면 됩니다. 나눠주고 난 뒤에 이걸 이쪽으로 넘기고 tn을 계산하면 되겠죠? tn을 계산하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다시 나타내면 우리가 나타내봅시다. 이걸 놔두고 넘기게 되면 우리가 ln 그러면 tn분의 1 이렇게 됐을 때 이거 계산하면 해보면 그러면 t 이걸 놔두고 넘기는 거니까 이거 우선 넘겨주면 되겠죠? 2901분의 ln 4 이렇게 된다. 그죠? 4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걸 이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얼마? 42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이거 우선 넘겨주고 이거는 플러스 쪽이니까 놔두고 이거 넘기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계산을 해봤더니 0.00284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t가 역수잖아. 그죠? tn분의 1이니까 정상온도분의 1이었으니까 tn을 여기에서 구하게 되면 역수를 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352가 나올 겁니다. 352. 그러면 답을 찾으면 352가 있느냐 하면 없지. 이해되겠죠? 왜 여기 있네. 그죠? 이거 찍으시면 안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거 나왔다라고 해서 이거 찍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절대온도죠. 절대온도. 이거는 절대온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빼줘야 된다? 여기에다가 273을 빼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절대온도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이거는 절대온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273도를 빼줘야만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79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마 어려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고 계산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64번을 봅니다. 64번에 보면 천시간당 천시간당 여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고장률 람다를 나타내게 되면 람다를 표현하게 되면 시간당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천시간당 이렇게 돼있다. 그죠? 천시간당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천시간당 고장률이 2.8 3.6 10.2 3.4인 부품 4개를 직렬결합했습니다. 직렬결합 직렬결합했다라는 거는 그러면 이 시스템의 고장률이라면 직렬결합이니까 다 돼주면 되겠죠? 다 돼주면 됩니다. 그러면 2.8 더하기 3.6 더하기 10.2 더하기 3.4 이렇게 되겠죠. 왜? 직렬이니까 다 더해주면 된다. 근데 요거는 천시간당이잖아. 그죠? 천시간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당으로 하려면 이거는 천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해 되죠? 요렇게 해서 구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천으로 나누면 요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0.02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 람다를 물었는 게 아니고 시스템의 고장률을 물었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의 평균 수명을 물었다. 그죠? 평균 수명이라는 거는 세타는 어떻게? 세타 S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S니까 람다 S분의 1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이거는 0.02였으니까 0.02분의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답은 50시간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요기에서는 천시간당 고장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직렬이니까 다 더하게 되는 거고 다 더해서 계산하는데 시간당으로 해야 되니까 천시간으로 나눠줘서 계산한다는 것 그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